안녕하세요 유캔 유튜브 트로팍입니다 쉽고 편한 영상 제작기 브루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즘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제가 PC 버전하고 아이폰 앱에 대한 영상은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 앱에 대해서는 다뤄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 다 똑같은 프로그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용 앱은 사실 제일 늦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기본 기능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 안드로이드 폰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기본 기능만으로도 사실 아주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안드로이드 브루 앱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루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요 원래는 그 브루 PC 버전이나 아이폰 앱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 메뉴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회원가입 메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새 프로젝트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내가 이제 영상을 하나 불러오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보실 때도요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나눈 대화가 들어간 영상 같은 거 불러오시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뭔가 작정하고 카메라를 보고 말한 영상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서 직접 찍어볼게요 카메라를 실행하고요 자 제가 바로 한번 찍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박철호 강사입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브루 안드로이드 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브루라는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음성을 인식해서 간단히 해보려고 했는데 말을 많이 했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브루 앱에서 바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아까 새 프로젝트 눌렀고 이 영상 선택한 다음에 다음 누르면 음성 인식할 언어를 선택하라고 뜨죠 한국어로 말을 했으니까 한국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스페인어나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 중에 말하고 싶은 언어가 있으시면 그걸로 말하시고 같은 언어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확인했더니 얘가 이제 음성 분석 의뢰하고 그 음성을 기반으로 구간을 지금 쪼개는 작업 또 그거에 맞춰서 텍스트로 자막을 넣는 작업을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재생해 보면 안녕하세요 박철호 강사입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브루 안드로이드 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브루라는 프로그램은 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꽤 잘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일단 끝까지 재생을 꼭 해보시고 부분 부분 보면서 이제 수정을 좀 하셔야 돼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얘가 이제 발음 상태나 주변 소음 상태 또 어떤 특정 단어에 대해서는 잘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막도 꼭 체크해 주시고 여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두 개의 구간이 항상 보여요 자 이 위에 부분이 있고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음 부분에 보면 지금 제가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이제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위에 구간은 단어 단위로 쪼개져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는 자막의 내용입니다 자막의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지 구간에 손을 내고 싶은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일단 자막 여기 박철호 감사합니다 박철호 강사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이제 이건 틀렸으니까 지우고 다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럼 자막 지금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점점이라고 표시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점점 있죠 이게 뭐냐면 말이 없는 구간을 얘가 점점으로 표시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 느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이 또 여기 많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자꾸 말과 말 사이가 뜬다 그러면 이제 점점이 있다는 건데 그 점점을 선택해서 지우시잖아요 그러면 그 공백이 사라지는 거죠 선택하고 아래에 삭제 또 점점 선택해서 삭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말과 말이 딱 붙으면서 조금 스피디하게 영상이 재생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면 제가 여기서 좀 멈칫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이 지금 두 개가 생겼잖아요 이거 두 개를 없애볼게요 그리고 재생해 보면 바로 나오죠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와 버리잖아요 그 공백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안녕하세요 박철우 강사입니다 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를 빼버리고 싶어요 그냥 박철우 강사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재생해 보면 안녕하세요 박철우 강사입니다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를 선택하고 삭제해주면 끝이에요 재생해 볼게요 박철우 강사입니다 어때요 그냥 바로 박철우 강사입니다 시작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구간 자체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런 단어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구간을 선택해서 삭제를 하셔도 그 부분이 딱 사라집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일단 음성을 얘가 알아듣고 자막으로 1차 넣어준다는 거 그럼 내가 거기서 수정만 해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보시다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 브루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브루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를 안드로이드 브루 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좀 바꾸고 싶다 말은 내가 브루 안드로이드 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지만 그럼 자막은 조금 정리를 해서 안드로이드 브루도 영어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좀 바꿔도 된다는 거죠 근데 간혹 이제 어떤 분은 말한 거랑 전혀 다르게 자막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말한 거랑 거의 맥락에 맞게끔 자막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들어보면 브루 안드로이드 앱에 대해서 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은 브루 안드로이드 앱에 대해서라고 말했지만 자막은 안드로이드 브루 앱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문제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막이 지금 줄바꿈이 좀 이상해졌잖아요 그 다음 말하고 붙어버렸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래에 보이는 클립 합치기 클립 나누기 이 두 개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 브루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한 문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설명을 선택하시고 클립 합치기를 누르면 그 위에 클립으로 이렇게 합쳐져요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브루 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브루라는 프로그램은 부터는 또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다음 자막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E를 선택을 하고 거기서부터 내릴 거니까 아래에 클립 나누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클립 합치기 클립 나누기 작업을 잘 해주셔야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에 맞춰서 자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제 귀찮다고 안 하시면 약간 좀 어색하게 말이 이어지긴 하는데 조금 자막을 읽기가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번거롭지만 좀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막의 스타일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자막 수정 아무데나 선택을 하시면 여기 스타일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냥 아무 자막 수정이나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선택하시면 스타일 자 누르시고요 기본 스타일로 현재 설정이 돼 있는데 수정을 누르시고 내가 글자 크기라던가 그 다음 글자 테두리, 글자 그림자 이런 거 다 손 댈 수 있고 배경, 배경 불투명도, 배경 색깔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일단 기본 스타일이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상하 여백, 좌우 여백 다 바꾸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치도 거의 기본 위치 괜찮은데 내가 조금 내리고 좌우 위치 중간인데 오른쪽에 나는 좀 배치하고 싶은 그런 거 손 대시면 돼요 해서 기본 스타일 저장해 주시면 그냥 전체적으로 싹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 앱이나 PC 버전 같은 경우는 폰트도 바꿀 수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클립만 이 글자 스타일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 안드로이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일괄 수정만 현재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브루 앱은 이 정도로 여러분이 활용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브루 앱이 사실 자동 자막 기능이 조금 부각이 많이 되는데 저는 그냥 컷 편집 용으로 이 브루 프로그램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막 이걸 일일이 검수하는 거 귀찮고 그냥 이거 뭐 무음 구간? 말이 없는 구간 없애고 필요 없는 단어 없애고 하기가 편하다 그것만 하고 싶다 자막을 안 넣고 싶다 하시면 왼쪽 상단에 메뉴 누르고 자막 사용하기 그냥 끄시면 돼요 그럼 자막 그냥 사라집니다 자막 안 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작업이 끝나셨으면 오른쪽 상단에 내보내기 누르시면 되는데 내가 이 프로그램 열어서 한 번에 작업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다가 보면 당장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여기까지 저장해 놓고 싶을 수 있잖아요 저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자동 저장돼요 왼쪽 상단에 메뉴 누르시고 홈으로 가시면 방금 작업했던 거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누르고 들어가서 작업 이어서 하신 다음에 다 끝났을 때만 오른쪽 상단 내보내기 누르면 그냥 알아서 내보내기가 쭉 진행이 돼서 100% 되면 사진첩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뭐 요 정도예요 안드로이드 브루 앱은 정말 딱 기본에 충실한 앱이에요 뭐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안드로이드 앱도 더 개발이 될 것 같아요 기능도 좀 추가가 되고 뭐 아이폰 앱 정도만이라도 기능이 좀 많이 탑재가 되면 뭐 거기에는 번역 기능도 있고 뭐 무음 구간을 일괄적으로 없앨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뭐 자막 스타일링도 좀 편집별로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고 음악도 삽입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 뭐 향후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안드로이드 브루 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요거를 설명할까 말까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는데 설명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가끔 이제 자동자막 기능을 다른 앱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캡컷 앱에도 인공지능 자동자막 기능이 있고 뭐 비타라던가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여기에도 자동자막 기능이 있는데 제가 다 써봤는데 브루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식률도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캡컷을 이제 편집 앱으로 많이 쓰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자동자막까지 해버리시는데 거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말이 있을 때만 자막이 나오고 말이 없을 땐 자막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그냥 쭉 이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뭐 숨 두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막이 자꾸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 하니까 깜빡깜빡 거리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브루는 그런 말이 없는 구간도 그냥 자막에 일단은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인공지능 자동자막 기능을 쓰신다 그러면 가장 좋은 브루 앱으로 꼭 활용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유튜브 멘토 트루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브 멘토 트루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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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